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나마 언급된 내용은 겨우 한두 줄.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게 전부입니다.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기존 검정교과서가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내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국정역사교과서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관련 내용이 더 상세히 서술됩니다.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그 실상을 학생들에게 알리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앞서 지난해 9월 국사편참위원회가 내놓은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한에도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문제, 군사도발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서술 내용과 분량은 집필진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 TV조선 임미진입니다.